네,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될 동아리는 동아리는 바로 영중 색소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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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중명팀이 2022년 호텔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홈바당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영중 색소판팀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 시상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 박견영 주민자치연합회장님도 무대 위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축하의 박수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본 동아리는 2022년 호텔시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홈바당에서 가장 우수한 공연을 보여준 동아리로 성전대국계의 이 선장을 드립니다. 2022년 경기도대회 출전권을 시장님과 연예기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념사진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자, 모두 오른쪽 주먹 불 끈 지고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상에 숙여주신 백여견 시장님 그리고 박견영 주민자치연합회장님께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